안녕하세요. 슈가 레인의 조한빛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가 레인의 조한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이 고양이 푸딩 있죠? 이 고양이 푸딩을 만들어 볼 건데 맛은 코코넛, 코코넛 플레이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도 정말 간단하고 만드는 것도 정말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판매하시기도 정말 좋고 집에서 해 드시기도 정말 좋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코코넛 플레이버만 알려드리는데 슈가 레인 온라인으로 오시면 바나나 플레이버랑 딸기 플레이버 둘 다 배우실 수 있으니까 슈가 레인 온라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푸딩, 특히 코코넛 플레이버의 고양이 푸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재료가 몇 개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젤라틴만 수화시켜 두시면은 한 5분만에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유, 우유가 베이스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코코넛 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가 있고 설탕, 약간 단맛을 내줘야죠. 그런 다음에는 응고제인 이 젤라틴. 그래서 저는 이제 젤라틴을 먼저 수화시켜 두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두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젤라틴을 찬물에다가 수화를 시켜 두었고 여기 우유에다가 코코넛 밀크 그리고 설탕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었고 여기 설탕이 녹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젤라틴, 불려둔 젤라틴을 넣었을 때 녹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렌지에다가 돌려줄게요. 저는 편하게 하려고 전자렌지에 데워주는 거고 여러분들 전자렌지 쓰셔도 되고 중탕하셔도 되고 냄비 올리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온도 같은 경우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따끈따끈하게 데워왔습니다. 여기 수화시킨 젤라틴 제가 꼭 짜서 준비해 두었고요. 젤라틴 넣어볼게요. 이제 잘 섞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실리콘 틀, 이 고양이 혹은 토끼 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부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틀 밖에서 봐도 이게 고양이인지 토끼인지 약간 헷갈리죠? 저는 아직도 토끼라고 불러야 될지 고양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쭉 이렇게 끝까지 부어주시면 돼요. 이제 냉장실에서 충분히 굳혀주시면 됩니다. 이 코코넛 밀크푸딩이 다 굳었어요. 다 굳어서 이제 몰드에서 이 실리콘 몰드에서 빼야겠죠? 그래서 뺀 다음에 마지막 데코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이제 데코를 해보도록 할게요. 푸딩이 코코넛이니까 파인애플 혹은 망고랑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파인애플 잼이 있어서 파인애플 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먹어봐야겠죠? 코코넛 푸딩이랑 파인애플 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약간 젤리 같은 이 코코넛 푸딩 식감이랑 파인애플 잼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간단하고 쉽죠? 저는 이 제품이 집에서 만들기도 좋고 카페에서 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너무 좋은. 특히 이 울렁울렁 꿀렁꿀렁 하는 이 장면은 동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리기 정말 좋기 때문에 카페이신 분들도 정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랑 바나나 플레이버는 슈가레인 온라인에 가시면 레시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가레인의 조한빛이었습니다. 다른 베이킹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쪽을 눌러주시고 베이킹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슈가레인 온라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